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지금 평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도착해 평양에서 하룻밤 머물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나 북미정상회담에서 빈칸으로 남겨둔 비핵화 이행 방법과 시간표를 놓고 단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트윗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라고 덧붙여 북한에 답을 촉구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방북의 주된 목적이 철저한 검증에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철저한 검증에는 핵무기와 핵물질, 시설을 북한이 어디까지 신고할 건지와 신고한 목록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폐기할 것인지가 포함됩니다. 북미 간 협상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협상 상대는 그동안 마주 앉아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유력한 가운데 리용호 외무상도 거론됩니다. 장관급 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에서 비핵화와 그 반대 급부인 체제 보장 방안을 놓고 사실상 2차 북미 담판을 벌이는 그림도 예상됩니다. 회담 진행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성의 표시로 여겨지는 한국 전 미군 유해 송환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파괴가 이뤄질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대상자 파괴가 이뤄짐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